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육입니다. 아직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곧 절기상으로는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다육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든 계절이 아무래도 여름이죠. 여름은 다육이도 힘들지만 다육이를 키우는 저희들도 너무너무 힘든 계절이에요. 특히나 이제 한여름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는 이런 기간에는 와 다육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매년 여름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시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한 계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? 그런 맛에 다육이를 키우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요. 다육이를 키울 때 좀 다른 종류에 비해서 물을 좀 좋아하는 다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.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한여름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장마철이 시작이 될 때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완전히 단수를 식혀주셔야지 많이 이 여름을 진짜 건강하게 날 수가 있어요. 다육이는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식물이 절대 아닙니다.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지 물을 안 준다고 해서 다육이가 죽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름에 사람이 이제 덥다 보니까 왠지 다육이도 더울 것 같고 목마를 것 같아서 완전히 그 바짝 말라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물 주고 싶은 마음에 물 주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이 여름에 건강하게 좀 키우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좀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들 종류들은 아무래도 조금 물을 충분하게 주고 나서 좀 더운 시즌을 맞이하는 게 좋은데요. 대표적으로 이런 그 희성, 희성금, 언성 뭐 이런 종류들은요.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. 더군다나 이제 봄, 가을에 굉장히 잘 성장을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잘 성장을 하죠. 그래서 물을 듬뿍 줘도 금세 입장이 쪼글거려요. 이 시기를 잘못 넘기다 보면은 크라슐라 종류들은 물이 많이 부족하면 밑에 이제 하엽이 너무 빠르게 지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원래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밑에 있는 하엽이 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얼굴은 사실 너무 예쁜데 줄기가 좀 가늘어요. 그래서 이런 다육이들은 물이 좀 많이 부족하면 줄기가 빨리 말라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주실 때 충분하게 관수해 주시고 요즘에 이런 종류들은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셔도 물이 없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. 평상시에 좀 물을 많이 먹여 놓으시고 여름에 이제 들어가면 물 주는 시기를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런 크라슐라 종류들은 그래도 한 3주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살짝이라도 물을 조금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. 일단 이런 종류들, 별처럼 생긴 이런 탑돌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좀 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. 한 번 물 주실 때 듬뿍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저면 관수를 뭐 몇 시간씩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. 요거 이제 브래비폴리아예요. 역시나 이렇게 탑을 쌓으면서 성장을 하는 탑돌이 크라슐라 종류인데요. 역시나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지금도 사실 예쁜 모습이지만 물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저는 보여요. 그리고 물을 주면 굉장히 입장이 통통해지기 때문에 그 통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라도 저는 이제 좀 물을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. 이런 탑돌이 아이들은 충분히 지금 물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물 주시면서 입장을 좀 통통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아이는 네 이제 나나오쿠 미니입니다. 나나오쿠 미니는 뭐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품종 중에 하나가 나나오쿠 미니인데요. 다른 품종에 비해서 유독 정말 정말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사실 나나오쿠 미니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물을 주실 때 저는 정말 하루 정도 저명관수를 해주는 편이에요. 웬만큼 물을 듬뿍 준다고 해도 쭈글거려지는 입장이 잘 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비가 내릴 때 하루 이틀 비가 내려도 반드시 빗물을 밖에서 내리는 비를 충분하게 맞춰도 되는 이제 종류 중에 하나가 나나오쿠 미니고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 그냥 물을 좀 챙겨주는 것만으로는 아마 나나오쿠 미니가 입장이 활짝 펴지거나 예뻐지는 모습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나나오쿠 미니만큼은 저명관수 충분하게 관수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나나오쿠 미니가 참 착한 게 물도 좋아해서 물관리도 너무 쉽지만 웃자람이나 이런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워낙 여러분들이 키우면 키울수록 색감이 진짜 예뻐지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나오쿠 미니는 정말 가격도 너무 착한 아이죠. 제가 이 군생을 진짜 가격 저렴하게 만 원대에 구입을 했었던 아이인데 물을 참 좋아한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제가 조그마한 수연을 데리고 왔어요. 굉장히 미니미니한 수연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콩본에다가 이 수연을 키워주고 있는데 굉장히 물을 좋아합니다. 이 수연의 숫자를 물 숫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그 정도로 물을 좀 많이 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엽지는 속도가 빨라요. 이 물을 너무 적게 주면 더군다나 더더욱이나 하엽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. 그리고 물을 너무 안 주면 수연이 굉장히 입장 끝에가 말라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기가 힘든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연만큼은 또 물을 좀 잘 챙겨주시면서 한 번 물 줄 때 풍성하게 역시나 나나우쿠 미니만큼 저는 이제 이거 수연은 보통 저면관수로 정말 하루 정도 물 주는 편이에요. 그래야 이렇게 좀 입장이 펴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물 주는 걸로는 좀 부족합니다. 제가 이제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콩본에다가 심어줬는데 이런 콩본이 예쁘게 키우고 또 짱짱하게 키우는 데는 좋지만 물을 줄 수 있는 양도 적지만 물이 굉장히 빨리 빠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수연은 늘 저면관수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수연도 뭐 너무 예쁘죠. 가격 대비 정말 예쁘게 키울 수가 있고 뭐 자구도 잘 나오지만 얼굴이 또 예쁘게 물이 들 때는 굉장히 또 예쁘고요. 보통 이렇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여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라디칸스입니다. 라디칸스. 제가 라디칸스를 좀 대품을 키우고 있어요. 워낙 이제 뭐 가격이 저렴하잖아요. 제가 이렇게 큰 아이도 만 원 주고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. 이 라디칸스가 작년에는 꽃이 진짜 완전히 한가득 피었는데 이 꽃 피는 것도 약간 해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키워보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죠. 작년에는 꽃이 진짜 많이 피어가지고 꽃대를 다 지고 나서 한바탕 다 꺾어줬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꽃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이 라디칸스도 꽃이 피면 너무 안개꽃처럼 예쁜 아이여서 그 꽃을 보기 위해서라도 라디칸스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. 이 라디칸스도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. 워낙 수관이 너무 얇잖아요.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목대라기보다도 그냥 거의 뭐 줄기 수준의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이 라디칸스는 물 주는 거 잊으면 밑에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 완전히 고사가 돼서 키울 수가 없는 아이예요. 그래서 라디칸스는 반드시 사실 이제 보통의 다육이들이 뭐 열흘에 한 번 뭐 이주에 한 번 물을 줄 때 듬뿍 이게 사실 공식적인 건데 라디칸스는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물을 늘상 이렇게 좀 뿌려주는 편이에요. 그렇다고 뭐 매일 주는 거는 아니고요.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하게 그래서 한 열흘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소량의 물이라도 잠깐씩은 저는 좀 적셔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야 이렇게 좀 줄기가 마르지 않고 좀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뭐 줄기 자체도 그렇지만 입장이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어서 물이 부족하면 또 부족한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아이들이어서 그런 게 이제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을 좀 잘 주시면서 키워야 되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야 조금 더 예쁘게 키울 수가 있어요. 한여름 장마철에는 웬만한 다육식물이 다 단수하는데요. 이런 라디칸스처럼 줄기가 얇은 아이들은 정말 소량의 물이라도 반드시 네, 단수 기간에도 물을 주셔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육식물 물주기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물주기인 것 같아요. 또 이제 다육식물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그 안에 종류가 뭐 수천,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조금씩은 또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가장 다육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거 하나라도 좀 경험해 보면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나보며 그 다육이의 특징을 가장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모든 다육이를 다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밴드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다육이 검색해 보시면 이게 좀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하실 수가 있잖아요. 역시나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또 준비해 봤습니다. 이 밖에도 사실 물을 좀 좋아하는 다육식물들이 있을 거예요. 함께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은 정보들 댓글에 남겨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경험이니까 또 키워보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또 즐거운 다육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